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 인데요 사원평가 예제 클릭 하시구요 사원평가 예제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커서를 a3 셀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모의고사 폴더에 가셨을 때 사원평가.mdb 파일을 선택하시구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하셨던 폴더에 사원평가.mdb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사원평가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사원명 더블클릭 4번 더블클릭 부서 더블클릭 직위 더블클릭 입사일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사원명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구요 가져오셨다면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조건은 부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무처 또는 이렇게 있습니다 같다 사무처 라고 선택하시구요 또는 같다 그 다음 갈리가 를 선택합니다 부서는 사무처 또는 갈리가 인가라고 첫번째 조건 넣으시구요 두번째 입사일을 선택하시구요 입사일은 작거나 같다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2006년 빼기 12 빼기 31 이라고 입력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조건을 넣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다음 클릭합니다 첫번째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입사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번째 기준은 부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선택하신 다음 다음 누릅니다 마침에서 마침을 누르시구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표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이 있구요 도구에 가셨을 때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족이 작업하셨구요 배점은 15점 부분 점수 없으니까 문제 주어진 순서대로 천천히 작업하셔서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두번째 고급 필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은 직위가 가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부터 2, 4까지 선택해서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B19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 다음 과장이면서 총점이 총점 J3을 복사 그 다음 C19에 와서 붙여넣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30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개 조건이 있는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드 조건으로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면 사원과 사원명, 부서까지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 하시구요 그 다음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B23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현재 추출한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하셨구요 이제 커서를 데이터 안쪽에 두시구요 위쪽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커서가 B23부터 J17까지 예 맞게 깜빡깜빡 하시면 두 번째 조건범위 가시면 되겠구요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구요 복사 위치는 추출해 놓으셨던 데이터 B23부터 H23까지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직위가 가장이면서 총점이 300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본 작업 세 번째 조건부 서식 설정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실 때 항상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범위입니다 범위는 실제 첫 번째 데이터 B4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J17까지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갑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시구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거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조건은 직위가 대리이고 총점이 300점 이상입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equal이라고 입력하시구요 and라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한다 가로 여시구요 직위가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E4를 클릭합니다 2열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4 앞에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그 값이 대리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큰 따옴표로 문 꺼서 대리라고 입력하시구요 심표 그 다음 총점에 가서요 총점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J4셀을 선택하구요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J2열에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거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구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 글꼴 색깔은 빨강을 선택합니다 서식 굵은 기울인꼴과 빨강색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대리면서 총점 300점 이상인 데이터만 굵고 그 다음 기울인꼴의 빨강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세문항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 고급필터 5점 조건부 서식 5점에서 기본작업의 배점은 25점입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 계산 시트 클릭하시구요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구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에서 6,5,30점입니다 첫번째 예제 커서를 C3셀을 클릭하시구요 표 4 영역을 참조해서요 각 부서별 정보와 능력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먼저 C3 선택하셨다면 이 콜 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여시구요 썸 함수 하나로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었구요 그 다음 부서가 입력된 B24부터 B38까지 드래그합니다 수식을 한 번만 쓰실 건 아니구요 아래로만 복사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서가 있는 데이터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 콜 B3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구요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만족한 데이터에는 값이 1이라고 반환이 될 겁니다 출입값은 1이니까요 1 곱하기 정보와 능력에 가서 1 곱하기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정보와 점수하고 곱하겠습니다 해서 정보와 능력의 데이터의 범위를 넣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찾아서 1이라는 값이 반환되구요 같은 행의 정보와 능력을 곱해서 SOME 함수를 통해서 SOME에 대한 가로 닫아 주시구요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구요 SOME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D3셀 클릭하시구요 SOME 합계를 구할 겁니다 숫자 1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면 인원수를 구할 수 있을 거구요 IF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IF로 조건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부서별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입력된 데이터 B14부터 B38 영역을 드래그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의 영역은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B3에 있는 부서명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넣을 거구요 만족하지 않으면 0이라고 넣겠습니다 물론 심표 0은 생략하셔도 되구요 여기까지 작성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요 만족할 때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라고 값이 반환이 됩니다 우리는 인원수를 구할 겁니다 1이라고 반환된 값들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OME 함수를 작성했잖아요 SOME에 대한 가로 닫으시구요 추가적으로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큰 따옴표 문건 Shift 누른 상태에서요 숫자 7번 M% 입력하시구요 큰 따옴표 문건 명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배열 수식을 이제 닫겠습니다 라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홍보팀에 해당한 데이터가 7명입니다 갈리까지 몇 명입니다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J14세 선택하시구요 평균 점수입니다 각 감옥에 해당한 점수에다가 위쪽에 있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값을 평균 점수에 표시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SOME PRODUCT 함수 이용하시면 되구요 추가적으로 출석 현황의 숫자가 아니라면 문자라면 마이너스 0을 뺄 거구요 숫자인 경우는 마이너스 10점 출석 현황에 결석이 없으면 이제 빼게 하지 않구요 이제 결석이 있으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겠죠 그 값은 마이너스 10점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균 점수부터 SOME PRODUCT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14 선택하구요 수식 탭에 가셔서요 수학 삼각에 가시면 SOME PRODUCT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는 각 감옥에 대한 점수 현재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의 점수들을 넣어주시구요 두 번째는 곱하실 가중치 값 가중치 값은 C10부터 F10입니다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46점이라고 구해지구요 앞에 결석 없음이면 마이너스 0을 할 거구요 만약에 결석이 있다면 마이너스 10을 할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안 해도 되지만 식은 첫 번째부터 잘 작성해서 복사해서 쓰셔야 되겠죠 커서를 J14 셀에 두시구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마이너스 어떨 때는 0을 빼고 어떨 땐 10을 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구요 조건에 만족하면 0 만족하지 않으면 10이라고 표시하겠다 if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isError하고 valu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sError는 에러가 있을 때 0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에러가 없으면 10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isError라는 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isError 에러가 있습니까 어떤 값에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출석 현황에 있는 값을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value라고 입력하시구요 바로 왼쪽에 있는 i14의 값을 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럼 어떨 때 오류가 나냐 value 함수가 하는 역할은 넣으셨던 셀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 값을 반환해 주는데 숫자가 아니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가 아니면 문자였을 때 오류가 날 거구요 그 오류가 나는 걸 isError을 통해서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로 닫구요 우리는 0을 뺄 거구요 오류가 없다면 10을 빼겠습니다 라고 1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if 함수 닫으시구요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는 오류가 없잖아요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이기 때문에 0이 빠지는 거구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숫자가 있는 점수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10점에서 계산되어 가지고 아래쪽 수식이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표 3이 작성되어 있구요 부서, 부서별, 지기별 지기별 그 다음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 성적 중에서 최고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부서별, 지기별 지기별 감옥은 전체 감옥이 들어갈 거구요 이 점수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겠다 커서를 G3재를 클릭하시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맥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qual max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여시구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신 다음에 부서가 있는 B14부터 B38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에 있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라고 F3을 클릭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때는 그냥 두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부장까지 옆으로도 복사합니다 아래로 복사하시면 F4, F5, F6까지 바뀌겠지만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F 대신에 G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G는 사실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 앞에는 달러를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F 앞에만 달러 넣어주시구요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여시구요 지게가 입력된 D14부터 D38까지 드래그하시구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구요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G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때는 사원 대신에 대리, 가장, 부장이 바뀝니다 아래로 복사하게 되면 G2 대신에 G3, G4, G5로 바뀝니다 행이 바뀌면 직위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행해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이 앞에 달러를 넣어주시구요 가로 닫으시구요 여기까지가 조건 하나, 두 개를 넣습니다 이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숫자 1, 1이 나올 겁니다 곱하기 이제 1, 1 둘 다 만족했을 때 1이 나오구요 이제 거기에다가 최대값을 구할 영역을 넣어줍니다 위치는 E24부터 H38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 성적 이 범위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가로 닫으시구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구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구요 아래쪽 복사 오른쪽 복사하시면 각 부서별, 직위별, 감옥별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K14셀에 이제 평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시구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구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그 다음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함수 이름은 fn평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평가라고 만들겠습니다 입력받는 값은요 직위하구요 정보화 능력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가로로 묶어서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이제 함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fn평가는 직위와 정보화 능력을 인수로 받아서 평가 여부를 계산해서 되돌려줍니다 직위가 사원이고 정보화 능력이 80 이상이거나 if 만약에요 이제 조건을 작성해야 되니까 if 첫 번째 직위가 사원이고 and 정보화 능력이 80 이상입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직위가 사원이고 그리고 정보화 능력이 80 이상이거나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or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직위가 대리이고 and 그리고 정보화 능력이 크거나 같다 85 라고 입력하시구요 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and 조건을 묶어져 and 함수를 통해서 묶어진 값과 두 번째 and로 묶어진 값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이라고 입력하구요 우리는 fm평가에다가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우수사원 그렇지 않다면 else fm평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if를 닫으셔야 되잖아요 and if 작성하시면 돼요 if 구문은 if then 그 다음 참에 해당한 값 그렇지 않을 때 else 라고 입력하시구요 거짓에 해당한 값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값 if 구문 사용했습니다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구요 조건이 좀 복잡했죠 and 첫 번째 연결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k14셀에 두신 다음 함수 삽입 클릭하시구요 범주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구요 fm평가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직위가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d14를 선택하구요 정보와 능력 데이터 d14를 선택하고 확인 클릭하시면 공백으로 처리가 되구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수사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성적 시트 시트 클릭하시구요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가 b4셀부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구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원평가.mdb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사원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부서 코드 그 다음 직위 그 다음 정보와 능력 그 다음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부서 코드 직위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되셨다면 다음 클릭하시구요 문제에서 특별히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 정렬도 다음 마침을 누르십니다 가져오실 데이터에 표시할 형식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구요 가져올 위치는 b4셀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직위는 보고서 필터에 드래그 하시구요 부서는 부서 코드는 행 레이블에 그 다음 값에다가요 정보와 능력과 엑셀과 그 다음 파워포인트와 인터넷을 드래그합니다 네 되셨다면 이제 값의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의 평균을 계산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까지는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클릭하셔서 아래쪽이 화면이 잘릴텐데요 값필드 설정이 맨 아래쪽이 있을 겁니다 합계 정보와 능력에서 콤보 상자 누르셔서요 목록단추 누르신 다음에 값필드 설정 클릭하시고 평균 같은 방법으로 엑셀도 값필드 설정 가셔서 평균 다음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값필드 설정 평균 합계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값필드 설정 평균을 선택합니다 평균을 4과목 다 함수를 수정하셨다면 다음은 표준편차 필드는 정보와 능력과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에 대해서 계산필드를 이용해서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우리 피버테이블 도구에 옵션이라고 있고요 도구라고 있습니다 수식 한번 클릭하시고요 계산필드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의 이름은 표준편차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편차 수식을 입력하실 건데요 함수 이름은 st dev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정보와 능력부터 아래쪽에 필드에서 더블클릭 신표 엑셀 신표 파워포인트 신표 인터넷 넣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추가하시고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도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완성된 피버테이블 보고서는 자동서식의 보고서 4 형식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요 자동서식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서식 도구를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요 엑셀 옵션에 가셔서요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모든 명령에 가셔서 자동서식을 찾습니다 지윳을 시작하는 곳에서 자동서식을 찾으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추가 버튼 누르시면 위쪽 빠른 메뉴에다가 빠른 실행 도구 메뉴에다가 자동서식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서식 클릭하시고요 추가가 되어 있으시다면 문제에서 보고서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점수들은 셀 서식의 숫자를 이용해서 소수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C5부터 G9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하시고요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 2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작업을 하셨는데 한 가지 교재에 제시된 그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B4셀의 행 레이블에 교재는 부서 코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라고 표시가 되는데 교재처럼 부서 코드 행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나 또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나 클릭하시면 위쪽에 있는 행 레이블 대신에 부서 코드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고 배점은 10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커서를 IOS엘을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구하시는데 정보와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의 점수와 위쪽에 있는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썸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함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우리 위쪽에 있는 수식 탭에 가셔서 수학 삼각의 썸 프로덕트 함수를 찾으셔도 돼요 선택하시고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까지 점수 넣으시고요 두 번째 가중치 값이 있는 E2부터 H2까지 가중치 값의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수식을 I26셀까지 복사하시면 돼요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구하셨다면 이제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도형은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테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직사각형 위치는 K4부터 L5라고 되어 있습니다 K4부터 L5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에 입력하시고요 바로 도형을 넣으신 다음에 바로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에 대한 글꼴 서식의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굴림이고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의 종류를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굴림 선택하시고요 크기 15가 없으시면 1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글꼴과 글꼴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 크기까지 작업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서 매크로 지정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평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I5부터 I26 영역의 값을 지우고요 평균 클릭하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기록하는 거 5점 그 다음에 도형 작성하시고 연결하는 문제 5점에서 배점은 10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 선택하면요 첫 번째 디자인 탭이 있고요 디자인 탭의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정도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 하시면 행과 열을 쉽게 바꿀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정보와 능력의 차트를 표시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능력에 해당한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누르시면 차트에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차트 두 번째 합계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 막대가 많이 높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합계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그 다음 데이터 표식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바꾸기에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꺾은 선형 표시가 되어 있고 다시 꺾은 선형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서식 작업까지 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엑셀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엑셀 계열 선택하신 다음 추세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 분석에 갔을 때 추세선이 있습니다 선형 추세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추세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의 레이블의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기획실 정보와 평가라고 입력하시고요 글꼴의 크기를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가셔서 1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선택하시고요 오각형을 추가한다 우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오각형을 찾습니다 문제에 넣고자 한 오각형 네 한참을 찾았네요 블록 화살표에 들어있고요 오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기획실 정보와 평가 제목 부분에서 마우스도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기본적으로 색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색상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에 서시계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하시면 안쪽에 채워진 색상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 넣으시고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5문항 각각에 대한 2점식에서 10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성적 조회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점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요 점수 조회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폼이 나왔을 때 A3부터 A8까지 영역이 콤보 상자에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시절을 추가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개발 도구 탭 클릭하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점수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저희는 점수 점수 조회 폼을 보여주세요 점수 쇼라고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 클릭 해서 해제하시고요 점수 조회 클릭하시면 폼이 나오는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사업명의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닫기 한번 눌렀다가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갑니다 그 다음 개치해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연결하실 데이터의 콤보 상자 이름은 CNB 사업명이고요 명점 행에 로우 소스라고 입력합니다 연결하실 데이터는 큰 따옴표 문 꺼서 A3부터 A8까지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요 폼 클릭해서 아니 버튼 클릭해서 폼에 A3부터 A8까지 연결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시저는 다른 시티에 작업하다가 성적 조회 시트를 클릭하면 A1셀에 평가 점수 성적이라고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가시고요 그 다음 시트 이름이 성적 조회 시트에 갑니다 성적 조회 시트 왼쪽에 탐색기에서 성적 조회 가시고요 워크 시트가 액티베이트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는 A1셀에 A1셀에 A1에 평가 성적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평가 성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문자 입력하실 때 큰 따옴표 문궈서 처리하시고요 다른 시티에 있다가 성적 조회 가시면 A1셀에 평가 성적이라고 입력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점수 조회 버튼 클릭하고요 사업명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요 해당된 사업명의 4번과 평균 점수가 이제 폼에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평균 점수가 이제 가져왔는데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사업명과 함께 이름 옆에다가 사업명은 우수사원입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명에서 선택한 값을 행위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는 사업명에서 첫 번째 체병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반환되는 값은 0이 반환이 됩니다 김이라는 1번 채일목은 2번 이랬고 2가 반환이 되는데 체병기의 데이터를 찾으려면 0 도하기 얼마를 해야 3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플러스 3을 해야만 3행에 가서 사업명에 해당한 4번과 평균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프로세저를 작성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작성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 조회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개체해 가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번을 클릭했을 때 하나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만 3행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3번째 행에 가서 txt 4번을 표시하겠다 sales i로우 위에서 참조할 표의 행의 위치를 기억한 변수 i로우에 가서 i로우에 두번째 비열에서 4번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txt 평균 점수는 sales i로우에 가서 세번째 C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f txt 평균 점수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5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메시지 상자를 띄울 겁니다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mb 선택한 사업명 뒤에다가 연결해서 m%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이 m% 듭니다 사업명 뒤에다가 큰 따옴표 문 꺼서 은 우수 사원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닫아주셔야 합니다 i로라는 변수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여러분 다르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한 값은 첫번째가 0이니까 3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플러스 3을 했고요 그 행에 두번째 열 비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텍스트 4번에 표시할 거고요 세번째 C열에서 가져와서 평균 점수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평균 점수가 85 이상이면 우리는 사원 이름 옆에 우수 사원입니다 라고 붙여서 메시지 상자를 띄우겠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 사원명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면 4번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김이란 선택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85점 이상이니까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각각당 문제가 배점이 5점이고요 15점 배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1회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